이모랑 미스너리 안녕하세요 지우에요 안녕하세요 미스너리에요 얘는 이수에요 오늘은 지우와 이수가 크리스마스에 줄 선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택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택배가 왕나봐요 우와 이거는 도넛앤드의 천사 다이아몬드기에요 그럼 지금부터 뜯어볼게요 여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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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상자 안에 있는 준비물을 살펴볼까 이거는 천사 다이아의 악세사리 틀이고 이거는 천사 다이아의 펜이야 노란색 하늘색 핑크색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친구야 우와 여기 보면은 앞면에는 반짝이 스티커가 있어 반짝이 스티커는 이 통을 꾸미는 거고 뒷면에 보면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에 달아도 되는 어큰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쪽에서 어디에 달아도 돼 그러면 이쪽 안에 무슨 악세사리 틀이 있는지 내가 설명해줄게요 나비, 메이클라버, 백두 그리고 이거는 구름같은 달팽이 거북이, 눈꽃송이, 꽃 고양이, 열쇠, 기타, 도마뱀, 꽃기가 있어 너는 이쪽에서 뭐를 하고 싶어? 응 나는 배조랑 고양이랑 나비 할래 알겠어 그럼 너도 꺼내드릴게요 힘을 내 이거 도와주세요 저는 이 거북이랑 기타랑 그리고 도마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 이거는 엄청 예쁜 고양이 너는 첫 번째로 뭐 할 거야? 나 나는 첫 번째로 도마뱀을 할 거야 그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 일단 예쁘게 할 거야 노란색을 색칠하고 싶은 구멍을 색칠하고 다른 색깔도 똑같이 해주면 돼 노란색을 색칠하고 싶은 구멍을 색칠하고 짜잔 완성했어요 예쁘죠? 반짝반짝 그래도 집중을 하면 돼 그러면 이제 핸드폰 고리를 열어볼까요? 짜잔 완성 나중에 선물 포장해서 엄마한테 보내야지 너도 빨리 해 다이아도 있다 다이아도 맞히고 이번엔 필크에서 다이아도 맞히고 이번엔 필크에서 다이아도 맞히고 잘했다 다했어? 응 우와 잘했네 그러면은 뒷면은 네가 꾸며 뒷면 어? 나 여기 뒤에다가 시티칼 하나만 붙이면 안 돼? 요거는 몇 통을 꾸미는 스피커야 응 그래 네가 붙여 두 개 붙이면 안 되네? 안돼 너도 다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너는 누구한테 선물해 줄 거야? 어? 나는 이걸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가질래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것들을 다 만들면 이렇게 이쪽 통 안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는 거야 이렇게 너도 넣어 근데 나는 이거를 고리로 만들어서 나 가지면 안 돼? 그래 고리로 만들자 아예 우와 너무 예쁘다 그럼 우리 이제 보관해 둔거는 옆에 놓고 다른것도 해보자 이번에는 난 고양이 모양을 할거야 벌써부터 땅짝땅짝 보여 자자잠 짜자잠 짜자잠 나 다했다 나는 이렇게 반짝 반짝 거북이를 만들었어 짜잔 나는 이렇게 반짝반짝 고양이를 만들었어 하하 어? 이수가 없어졌네. 이게 뭐지? 이수야 그럼 밑에서 말해. 안녕. 이수야 오늘 이렇게 천사다이아 하는거 재밌었어? 그럼 우리 이 남은 것도 선물하자. 천사다이아 만드기 끝. 이모랑 미세나리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